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채령입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고요. 또 다양한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시간 진행해 주실 당뇨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의대 내부민외과 최수봉 박사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만나볼 사례자분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당뇨병을 앓으신 지 약 20년 정도가 되셨다고 하고요. 당뇨 합병증 때문에 막막증이 심각해서 수술도 3차례나 받으셨다고 합니다. 또 몸무게도 10kg 가까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직접 만나뵙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전북 부안군의 한 주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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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나이 56세 백일순 씨. 그녀는 약 20년 전인 30대 중반의 나이에 당뇨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데 처음에는 잦은 갈증만을 느꼈었다는 백일순 씨.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 먹는 약과 인슐린 주사로 치료를 시작했지만 생각과는 달리 혈당 조절은 그리 쉽지 않았다는데 처음에는 200, 300, 밥을 먹으면 300이 넘었고요. 밥을 안 먹으면 180에서 200, 170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잠차 오래 되어가면서 혈당이 300, 400까지도 나왔으니까요. 약을 먹고 인슐린 제가 주입을 해도 혈당이 그렇게 높았어요. 보통의 당뇨 환자들이 그렇듯 예전에는 제대로 식사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 백일순 씨. 하지만 지금은 반찬의 종류도, 음식의 양도 부담이 없다는데? 그 변화의 시작이 된 건 바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인슐린 펌프 치료. 인슐린 펌프는 체내의 인슐린 분비 흐름에 맞춰 하루 24시간 인슐린을 공급해주는 장치. 식사 시에는 그에 맞춰 버튼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필요한 인슐린이 주입된다는데 덕분에 활동하기에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어도 안정된 혈당 수치를 유지. 사용이 간편한 것은 물론 치료 후 실질적으로 나타난 몸의 변화들에 무척 만족하고 있다는데? 일단은 제가 일마다 배에다가 저기 인슐린을 제가 주사 바늘로 맞았었거든요. 그걸 안 맞으니까 일단은 편하고요. 또 당뇨 약도 안 먹고. 또 이걸 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불편한 점이 없어요. 일단은 제 몸이 자꾸 좋아지니까. 그리고 식사 때만 주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밥만 먹게 되면은 내가 식사 때 주의를 안 해도 먹고 잡힌 걸 다 먹을 수가 있고 음식을 안 가리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펌프 달기 전에는 단 것도 아예 안 먹고. 이제 뭐 그랬죠. 운동은 그렇게 많이 한다는 못했고 보통 조금씩 했었고. 그런데 먹는 거를 뭐 제대로 못 먹었어요. 펌프 달기 전에는. 먹으면 당이 올라가니까.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막막 이상으로 세 차례의 수술까지 받았었다는 백일순 씨.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면 사람들의 얼굴마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는데. 하지만 혈당이 꾸준히 안전된 수치를 유지하면서 수술로 더 이상의 재발이 없는 것은 물론 현재는 생활하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 인슐린 주입량 또한 치료 시작 당시에 비해 많이 줄었다는데. 제가 처음에 작년에 8월 달에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인슐린 펌프 양을 28단위를 주입을 했었어요. 처음에 병원에 가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12단위로 줄었어요. 인슐린 양이. 그리고 아침은 12단위를 받고 점심은 10단위를 받고 저녁에도 10단위를 받거든요. 보면 딱 좋은 것 같아요. 현재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백일순 씨. 예전에는 당뇨병으로 인한 잦은 피로감에 기운이 없을 때가 많았지만 제대로 식사를 하고 영양 섭취가 원활해지면서 지금은 일을 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데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주치의라는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자 노력한다는 백일순 씨. 짬짬이 운동을 하는 것 또한 그런 이유. 한 가지 아쉬운 건 좀 더 일찍 치료를 시작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진짜 조금 아팠을 때 치수봉 교수님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게 현명한 진짜 선택이라고 봐요. 제 봄이 저도 망가져서 갔거든요. 눈이 막막히 2차까지 오고 눈이 안 보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지금 그래도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눈도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진짜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치수봉 교수님을 찾아갔더라면 눈 막막도 오지도 않았을 거고 몸도 이렇게 많이 망가지지도 않았을 거고 제가 몰랐을 경우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치료를 제가 알기 전에는 오로지 그렇게 해야만이 살아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오래 되다 보면 합병증이 온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지냈었죠. 그 방법밖에 모르니까 환자들은 모르잖아요.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하시오면 이렇게 하는 그렇게 그게 옳은 것만 알고 그랬는데 절대로 옳지 않은 방식이에요. 결국은 나중에는 그게 그 방식대로만 하면 나중에는 합병증이 꼭 와요. 세월에 가면은. 네. 망막증으로 세 차례나 수술을 받으셨고요. 또 사람이 가까이 오지 않으면 알아보지 못할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다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각한 거죠. 눈이 안 보인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거의 장림이 된다는 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상상할 수 있잖아요. 내 환자 하나도 보니까 자살하려고 그랬던 사람도 있던데 눈이 안 보이니까 51살 먹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눈만 그런 게 아니라 신장도 그렇고 다 많이 망가진 상태죠. 그렇군요. 굉장히 심각하셨던 상태였는데도 지금 화면을 보니까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나 지금 건강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작년 8월에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면서 몸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인슐린 펌프 치료 어떤 치료 방법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1년 한 몇 개월, 7개월 정도, 4개월 정도니까 아주 좋아졌어요. 눈도 좋아지고. 왜 이렇게 좋아졌을까요? 첫째, 당뇨병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두 번째, 당뇨병 안다는 건 당뇨병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인을 알고 그 나쁜 점이 어떻게 이렇게 합병이 오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인을 알아야 될 거예요. 당뇨병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치료를 잘하려면 이걸 잘 못하니까 자꾸 헤매게 되더라고요. 환자들이 치료하는 게. 우리가 정상에는 음식을 먹고 소화돼서 포도당 상태로 음식이 들어옵니다. 이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연료고 영양이에요. 이 피 속에 들어온 포도당이 혈당 치료제인데 이 포도당이 체장에서 나오는 체장 하나의 기관인데 거기 나오는 인슐린 홀몬의 작용에서 동화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포도당이 동화작용이라는 건 피를 떠나서 피 속에 떠 있는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살로 바뀌고 힘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소화되고 이어서 인슐린 동화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뇨병은 정상과 다르게 체장이 망가진 거예요. 그중에서도 인슐린이 나오는 세포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동화작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을 먹고 소화라는 작용은 제대로 되는데 포도당이 갈 데가 없어요. 사용 못한 혈당이 높아지죠. 자기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안 들어오니까 힘 빠지고 나중에 살까지 영양실적이 오니까 살도 녹혀가 포장하고 사용하니까 살도 빠지게 해서 각종의 합병증, 눈에 막막증이나 신장합병증, 신협병증이 와서 우리 몸을 못쓰게 만들어서 환자가 심해지게 일을 못하게 되는 사망과 이루는 병이죠. 당뇨병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인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장이 망가졌으니까 체장과 똑같이 말하면 일하는 인공체장기를 만들어서 달게 되면 이걸 보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체장기가 인신 펌프인데 달게 되면 인신이 공급 안 되던 것이 적극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게 되니까 리듬이 있거든요. 마치 자기 체장에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이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뇨병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식 먹은 것이 포장해 드는 것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모든 게 없어지니까 힘도 생기고 살도 찌고 운동도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살이 찌게 되니까 우리 몸이 회복해가지고 눈 나쁜 건 눈도 좋아지고 이안처럼 온몸의 다른 세포들도 좋아져서 아주 건강이 잘 된 거 아니에요. 1년, 4개월 만에. 이렇게 해서 이안자들은 좋아진 것이죠. 합병도 없어지고. 그렇군요. 사실 모든 당뇨 환자분들께서 처음부터 합병증을 가지고 이렇게 당뇨병을 앓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병증까지 생기는 걸 텐데요. 그렇다면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어느 정도의 혈당 수치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걸까요? 이 환자들이 다른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다른 기존의 치료를 하고 있으면서 혈당을 높게 유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다리에 있는 혈관도 망가지고 신경도 망가지고 염증도 심을 가지고 계속 개조가 와가지고 다리를 갖다가 절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진단받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조울적인 혈당치가 200 이상, 300까지 올라가고 사료적인 식전인식구, 식전인식구, 잠자기전. 그죠? 이 환자는 인식 펌프 달고 2주가 되니까 150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치료하고 있었던 것이 기존의 의사대 단일증에 이렇게 치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약 먹거나 인식 주사 먹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아닙니다. 의사하는 데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다리가 괜찮았는데 10년을 그렇게 공을 들이니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다리를 자를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안 자려고 우리한테 온 거죠. 그래서 인식 펌프 달이 혈당이 이렇게 정상화되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건국대병원 당뇨병센터는 21%만 수술 요법을 했습니다. 수술 요법을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다리를 잘 따는 경우는 없었고 수술했지만 다리 끝에 있는 발꼬락 발꼬락 한두 개 정도 수술했어요. 긴 다리를 자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장애자가 안 됐죠. 한 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아까처럼 혈당 2, 3호가 조절했던 다른 대학병에 다니는 환자들이 그 대학병에 나온 결과를 보면 굉장히 높잖아요. 정상으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정말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신 지 불과 1년 4개월 만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데요. 이렇게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것도 인슐린 펌프 치료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인슐린 펌프 달면 아까 당한 혈소가 아무리 높더라도 3개월 만에 정상으로 떨어져요. 대게는 1개월 만에 떨어지는데 우리 3개월을 측정해서 그런 거죠. 그다음 계속되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요. 이 사람도 한 20년 동안 혈당 높은 치료를 하다가 먹는 약 먹고 인슐린이도 맞았잖아요. 4번씩. 그러니까 하루에 4번 만에 치료 받았지만 눈도 멀고 막막증하고 막막수도 3번씩 하면서 시력을 잃었었는데 1년 후에는 눈도 좋아졌단 말이에요. 1년 정도 되면 굉장히 좋아지죠. 몇 개월 만에도 좋아지는데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슐린 펌프 달면 이 느낌이 한정 느낌은 1개월만 돼도 벌써 굉장히 건강한 느낌을 줘요. 얼굴 표정이라는 것들. 자기가 생기가 돌고 그렇게죠. 빠르게 나타나는 건 사실이죠.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궁금해지거든요. 이번에는 직접 병원으로 가서 이줄린 펌프 치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튀어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실제 병원으로 가서 치료 과정 그리고 교육 과정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까 사례자분의 말씀 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요. 나는 내 몸의 주치이다. 그 말이 너무 멋지면서 정말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대로,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네, 얼마나 멋집니까? 환자가 기존에 치료받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존에 치료는 치료하려면 원인을 없애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먹냥 먹거나 식욕하거나 운동하는 것은 원인적 치료가 아니니까 한번 할수록 환자가 실망하는 거예요. 기대를 걸었는데 실제로 눈이 멀었거든요. 병원이 날 살릴 줄 알고선 유명한 의사한테 갔는데 굉장히 눈이 멀잖아요. 그죠? 얼마나 실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의사가 하지 말라는 행여나 지푸라기 잡는다는 심정으로 민간요법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좋아졌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당뇨 환자들은 자기가 치료해야 되는데 그 자기가 치료하는 내용이 멀치료의 내용이 확실히 올바른 치료 그러니까 당뇨병의 원인을 없애는 치료로 거기에 서 있어야만이 자기가 스스로 좋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당뇨센터에서는 목적이 뭐냐 하면 너 자신이 당뇨병 치료를 스스로 하되 그것이 올바르게 하면 원인적인 치료를 하도록 거기에 잘 이해하고 하라 하고서 2주일 동안 훈련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치료하는 사람들은 원인치료라는 베이스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시켜야죠. 그러니까 다른 치료하는 의사들은 환자한테 네가 너의 주치라는 말을 할 수도 없고 하면 원인치료 못하고 점점 나빠지니까 더 나빠지는 거죠. 우리는 원인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치료하십시오. 2주일 동안 훈련을 잘 시켜서 보내면 신이라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치료가 되는 거지. 의사한테 그렇게 의지하지 않죠. 자전소서 치료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뇨치료가 성공하는 우리 비결을 알았어요. 제가 알기에는 환자한테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원인에 대한 훈련을 받고 그 맛을 한번 보고 나가게 하면 계속 그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계속 완치되고 합형이 나고 그래서 1년 만에 이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게 된 거죠. 우리는 환자를 건강하기 위해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자기 몸에 주치가 되도록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시켜서 보내는 거죠.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거죠. 그것이 건국대급, 당뇨병 인식 펌프 센터의 목적이고 실제 하고 있는 일입니다. 환자 스스로가 본인이 주치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면 그만큼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분 같은 경우도 1년 4개월 만에 경과가 굉장히 좋아지셨잖아요. 그만큼 본인의 열정이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 우리가 보고 있으면 많은 환자들은 인식 펌프 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외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로 잘 이해하고 자기가 주치의다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실 열정이 있어요. 노력을 해요. 모르면 간호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세미나 하면 세미나 참석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건강해져요. 이 사람도 아마 자대로 교육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눈 나쁜 눈 좋아지고 아주 좋아졌죠. 열정과 노력 그런데 한 게 중요한 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열정과 노력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열정과 노력의 방향이 제대로 된 거 그렇죠. 맞아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지 만약에 나빠지는 방향으로 열정과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치료를 하는 의사한테 가서 올바른 치료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이분의 현재 모습 그동안 고생하셨지만 올바른 치료로 또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신 이분의 결과를 보고 많은 분들 희망을 좀 얻으셨기를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직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병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길 바랄게요. 주변에 보면 방역에 좋다는 음식이나 건강식품들이 참 많은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면서 그런 식품들도 함께 먹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먹어도 되는 건 아니겠죠. 왜 그럴까요? 식품 가지고 방역병이 고쳐지지 않거든요. 방역병 원인이 식품을 잘못 잘못된 식품을 섭취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식품이라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좋은데 특히 식품이 좋은 거는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되는 거에 영양되는 거에 영양되는 거에요. 영양되는 건 혈당을 올리는 거예요.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품을 먹으면 우리 몸에 이익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식품 이런 것들은 보면 많은 부분이 혈당을 안 올리는 그러니까 영양분이 없는 식품을 주로 하고 있어요. 채소를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만약에 건강식품 먹으면 건강에 질 수 있느냐 하면 사실 건강해지지 않거든요. 이 환자도 건강식품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나빠졌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자기의 행동을 보고 옛날 얘기를 보고 반성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건강식품 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서 인식 펌프 치료하면 원인이 없어진 거니까 무엇인지 먹어도 다 건강하게 돼요. 원인은 체장 부족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건강식품 먹는다고 더 좋아질 일도 없는 거죠. 아무 필요 없는 거죠. 비용만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원인적 치료를 하게 되면 잘 이해하면 건강식품이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는데 걱정되는 것은 영양분이 아는 걸 많이 먹으면 혈당이 보기에는 떨어지는데 혈당 떨어지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혈당 떨어져서 영양분이 적게 먹어서 혈당이 떨어지는데 포장이 적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영양 상태가 적어지니까 눈에 있는 혈관에 영양세가 적어져서 파괴되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당화조사 6.1인데도 눈에 막막져서 파괴되고 심장 나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치료를 한 거죠. 혈당만 떨어뜨린 먹기로 치료하는 사람의 경우에 영양분 적게 먹어가지고 건강식품을 먹어가지고 나빠진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똑하게 아셔야 됩니다. 당뇨병은 뭐가 잘못된지 원인을 알고 원인을 없애는 치료를 선택해야 되는 것을 꼭 아셔야 되는 거죠. 건강식품은 그거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슬린 주입량이 계속 줄어들어서 거의 주입 자체가 필요 없게 되면 아예 펌프를 떼도 되는 건가요? 혹시 한 번 인슬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면 평생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환자도 인슬린이 처음에는 많이 들어갔어요. 인슬린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인슬린을 넣지 않아도 제대로 식사 먹으면서 혈당이 정상화 되는 사람들도 발견되고 그런 사람들은 초기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생각되는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체장 기능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체장 기능이 아주 떨어지는 사람이 인슬린 펌프 달고 1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지나면 굉장한 두세 배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상 레벨까지 증가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외부의 인슬린을 더 줄 필요 없죠. 정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체장이 회복한단 말이에요. 인슬린 양을 점점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료까지 떨어지면 완치가 된 거죠. 그런 경우 완치됐기 때문에 병이 없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다 놔버린 거죠. 당뇨병은 완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완치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안 쓰고 먹는 양을 먹어서 체장을 점점 망가치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완치를 안 씻기고 불치병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의사들도 원래 치료를 못 하니까 말귀로 가게 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인슬린 펌프치는 그렇지 않아요. 인슬린이 처음에는 많이 필요하지만 인슬린 요구장이 점점 줄어들어요. 못하다. 그 이유는 당뇨병의 원인이 체장이 적게 나온 것이 회복하는 걸 우리가 관찰하고 회복하기 때문에 완치되는 데는 많고 인슬린도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걸 환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인슬린은 말귀하는 게 아니에요. 인슬린 펌프는 말귀하는 게 아니에요. 초기 때 하면 할수록 체장이 회복하니까 초기 때 만약 체장이 남아있을 거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치될율이 더 많고 늦게 하더라도 인슬린 요구량이 줄어들면서 체장이 회복하니까 이 환자처럼 체장도 회복하지만 눈도 회복하면 체장세포도 회복한 거죠.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슬린 펌프 치료는 말귀하는 게 아닙니다. 초기 때 해가지고 나쁜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 구식치료한 의사들은 말귀로 만들고 인슬린을 여러 번 맞게 만들어서 인슬린을 늘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걸 똑똑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영 다른 치료인데 새로운 치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치료는 그래서 한 번 인슬린 펌프 치료하면 평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또한 인슬린을 치료 않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영 다른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강습이 많습니다. 우리 환자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실제가 그렇거든요.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든 병들이 다 그렇지만요. 유독 당뇨병은요. 뭐뭐 하더라 이런 속설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걸 먹으면 정말 낫는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이런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그래요? 아니 아니 그게 글쎄요. 오늘도 보니까 뭐 하더라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환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렇지 않은 거죠. 비과학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으면 하더라 하는 것이 어떤 근거로 좋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뭘 말하냐면 자기 느낌 만약에 포도당을 안 만든 음식을 먹으면 먹긴 먹었지만 혈당은 떨어지게 보이죠. 두 번째는 소화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을 먹으면 은신 먹고는 포도당이 우리 피 속에 적게 되니까 혈당이 떨어지게 보이죠. 어떤 경우에는 소변으로 포도당 많이 빼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게 보이지만 우리 유모의 에너지 부족 상태는 더 심해져가지고 합병이 더 많이 오는 거죠. 혈당이 떨어지게 보이지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는 그걸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더라죠. 비과학적인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례성이거나 잘못 오해하거나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믿을 만한 게 못됩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과학적으로 원인을 없애고 그거를 원인을 없애서 정상으로 만드는 치료가 확인된 치료가 정상으로 만드는 목표가 그거고 정말 되는가를 확인한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가 믿을 수 있고 자기의 목숨을 말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치료를 하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카드라 치료 같은 것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도 그전에 의사를 치료하면서 자기가 너무나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푸라기를 받는 것처럼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약해져서 그거는 기존의 의사들이 잘못 치료해서 그런 겁니다. 결과는 정말 잘 치료하는 치료들은 환자가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느끼니까 좋아진 게 느끼니까 그렇죠? 이 환자도 1년 반 만에 눈 좋아지고 다 좋아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활발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이런 프로제도 잘 아셔서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실 때마다 굉장히 답답하신 그런 표정을 또 지으셨는데요. 아무래도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정리 말씀 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마음이 참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이미 기존의 병원이나 유명하다는 의사 전문의사한테 다니면서 치료합니다. 이거는 근데 그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 보면 이 환자처럼 2년 다녔지만 눈도 멀고 생활부터 많이 망가졌어요. 또 한 결과는 뭘까요? 이 사람은 그 치료하지 말라는 이 치료를 의사한 치료를 했어요. 1년 4개월 만에 자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결과를 보십시오. 어느 쪽에 좋은 치료입니까? 여러분들이 당뇨 환자분들은 잘못된 치료로 가게 되면 진짜로 나빠져요. 아까 말한 대로 51살 먹은 남자분이 가장인데 막막증이 와가지고 눈이 다 먼다고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했다고 그래요. 자기 아들, 딸들이 국민학생인데 그런데 인식평풍을 달고 나서 21일 만에 내 눈의 시력이 2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죽을 필요 없겠습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환자분이 올바른 의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올바른 의사 찾는 방법이 뭡니까? 큰 병원이나 화려한 병원 그런 병원을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만 될까요? 그런 건 아니죠? 실제로 그 치료 결과가 나온 환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해 본 다음에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프로과정에서 이런 것을 똑똑히 잘 알고 올바른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 몸은 망가진 상태에 오게 됩니다. 망가진 전에 빨리 올바른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가 필요한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잘못된 치료하는 의사들이 권위를 갖고 못 가게 아주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로 환자분들의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속지 말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 환자의 권리 장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병에 걸리는 환자는 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자의 두 번째 권리는 환자는 자기 치료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환자한테 있습니다. 의사한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똑바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의 근본은 올바른 정보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올바른 치료를 한 사람들은 많이 건강해졌고요. 아직도 치료 못하는 환자들은 나중에 눈 멀고 콧밭 나빠지고 신장 나빠지고 가족들 다 걱정을 오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되기를 우리 건국대학당국센터는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느끼는 점이 그겁니다. 제발 올바른 치료를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건강한 생명을 파괴시키지 않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건국대의대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겨울이 되면서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또 각별히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 하는 그런 계절이 됐는데요. 내 몸의 주치의가 되는 것 또 그만큼 내 몸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당뇨 완치를 위한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각별히 건강관리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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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